그런데 전기, 수도, 민영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텔레포니아 전기 민영화했다 어떻게 되는지 보셨지요? 인천공항 철도 민영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천공항 계획에 취업하신 분들 많을텐데 그걸 민영화해놓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쥐어짜기가 시작됩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이익 많이 안내도 고용된 사람, 지역사회, 국가발전에 신경쓰겠지만 민영화해놓으면 돈 벌겠다고 쥐어짜가지고 해고하고 일 막 많이 시키고 요금 올리고 독점이니까 딴 데 갈 데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민영화 많이 했죠? 공공지분 많이 팔아먹었죠? 지금 인천공항 민영화 아니라고 하면서 40%는 팔겠다 아니 40%는 팔으면 그게 민영화지 딴 게 민영화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속이려고 하는 국민의 피해를 딛고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과 싸워받고 앞으로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천공항 민영화하겠다는 거 인천시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누가 그랬는지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민영박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들 이런 공공시설 공공필수제 민영화해놓으면 죽어납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 취임한지 며칠 됐다고 저런 소리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진지한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민주당 유능한 일꾼 후보들 꼭 뽑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